같은 곳 5호선 여기는 또 역이름이 다르겠죠 아마 역이름이 여기는 지베니고로드스카야역 지금 제가 아드미랄역까지 갑니다 저쪽의 그림도 대단합니다 어차피 이거 기다리는 겸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 큰데 상당한 그림이군요 네 저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포탄들 폭약으로 터지는 포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그림만 놓고 보면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인지 전부가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1709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저 1709년이 뭐였죠? 네 대단합니다 지하철을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